자, 3뱅크 지금 뱅크샷이 들어간다면 쉽게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데요 아, 득점으로 연결 오늘 뱅크샷이 1세트 하나, 3세트 하나, 2개째입니다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은 뱅크샷이네요 아무래도 서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치는 것 같습니다 자, 다시 한번 넣어 치기 연소 뱅크샷 시도 자, 회전력이 자, 타고 내려오죠 자, 2개 연소 2배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2배 6 자, 5천번이 회전력을 타면서 내려와주죠 자, 옆돌리기 코너에 바짝 돌아야 되는데요 예민한 두께였고요 자,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 하이론 자, 2점 차로 좁히고 있는 위만수입니다 자, 뱅크샷 한 번 더 자, 강각에 올라와 있을 때 네 넓게 밀었고요 40포인트 타고 셋짱으로 뱅크샷 3개 동점타 단 4개의 공으로 지금 점수를 따라잡았습니다 네 자, 이렇게 되면 또 자, 이렇게 되면 또